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시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랭킹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부터 보시죠. 1위에는요. DS 단속인데 이틀째 급등 중이에요. 어제 미국 정부의 지속가능 항공류 대체 소식에 이어서 추가로 1조 원대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 중인 동서 그리고 또 위고비 열풍 다시 또 부는 모양이에요. 나노엔텍, 유비케어 관심 집중됐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중 여전하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종목이 레몽레인이에요. 김동래 대표와 이정재 이사의 분쟁에 시장이 관심을 좀 갖는 모습인데요. 이쪽으로도 수급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주가는 윗골이 달고 5%대 상승, 이틀째 급락 중인 한미사이언스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는 HPSP가 재료가 있죠. 특허 분쟁에서 판정승 소식 속에 오늘 뜨겁고요. 세뇌기주인 르미르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등 종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DS 단속이에요. 눈에 띄는 게 차트입니다. 일단 재료는 저희가 어제 오늘 확인을 했는데 연초에 상장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오늘 나온 재료, 이런 모멘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반등의 어떤 모멘텀,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계속 바닥으로 밀리는 와중에 대량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모멘텀이 일반적인 어떤 테마성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매출단의 어떤 규모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수주 계약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속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에 1조 정도 미국의 필립스 쪽으로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계약을 했는데 이게 작년 연결 매출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95% 정도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어떤 외형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 단속은 애초에 국내에서 바이오 디젤 쪽에서는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유율이 7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당연하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 항공유 자체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석유나 기존 전통 에너지를 대체해서 이 항공유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채택이 많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DS 단속은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조금 빠르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윗고리를 달고 종가상으로 121선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좀 내일이나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럴 때 좀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테마성 재료가 아니라요. 업황을 좀 끌어올릴만한 그런 모멘텀 있는 재료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은 따라 붙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내기주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정말 많아서 하필이면 또 오늘 급등하는 루미르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항공 섹터 자체도 좋은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LIG, 넥스원 형님들을 다 제치고요. 상승률이 1등이에요. 어떤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도가 좀 높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루미르는 좀 이제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 이쪽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둘 다의 업황이 지금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러우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 그리고 북한의 좀 계속 지속적인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긴장감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방산주들은 좀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페이스X의 로봇팔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로켓을 그 로봇팔 이렇게 잡아서 수거하는, 그거를 굉장히 좀 미국 시장 안에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도 미국 증시 안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죠. 어제부터 테슬라와 어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적외도 위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전폭적으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세트랙아이를 포함해서 세트랙아이는 일단 어제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력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개별적인 이슈가도 있기도 합니다. 46억 정도 규모로 방산 혁신 기업의 전용 R&D 과제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이 규모만 따지자면 원래 루미르가 일단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이쪽이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는 합니다. 시총 자체도 조금 작은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 성장 속도가 조금 가파릅니다. 2021년도에 매출이 49억 원이었고 22년도에 64억 원, 그리고 작년에 한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2배 가까운 어떤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미르는 이제 인공위성 쪽에서 영상 레이더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 R&D 과제 선정된 것도 초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레이더 쪽에서 이제 광대역 레이더 신호를 발생하고 발생하고 수신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이나 그리고 우주항공, 저개도 위성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언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 가운데 DS단섭과 루미르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리포트 발행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발행된 기준으로 조회수가 높은 순서입니다. 단연 삼성전자.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던 한 9시 반경까지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만 20건 넘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가장 많이 조회수가 높았는데요. 내용 보면 3분기에는 반도체 실적이 좀 악화됐지만 4분기의 영업이익이 9조 원대에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HBM3 8단 인증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특히 대규모 탄약 관련 시설 투자 결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가 49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의 리포트도 꽤 많이 나온 하루였어요. 코스모신 소재 미래세 증권에서 발행했는데 중장기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제품 판가 하락 그리고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신규 제품 출시 지연을 부담 요소로 꼽으면서 목표가 14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도 목표가가 하향이 되어 33만 원으로요. 3분기에 컨센트 하회하는 실적이었고요. 탄소 섬유 쪽에서 적자 폭이 크게 확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HPSP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증권에서는 나이스 샷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이번 결과로 26년까지 독점력이 유지될 것이란 판단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 1등 종목부터 가볼게요. 20건이나 리포트가 발행됐다라는 건 그 정도로 시장 관심이 높고 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주가가 선방하면서 이제 삼성이 진짜 오르는 거 아니야? 많이 내려왔잖아. 이제 좀 올라줄 때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도 리포트 그리고 관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망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에 좀 20개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이 리포트가 좀 많이 조회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포트를 쓰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망들을 이전부터 계속 내세우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뷰 자체는 좀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분이 계속 좀 이전부터 오더컨 얘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그 우려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4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 부문에서 한 3조 9천억 원 정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일단은 실적을 좀 내놨고요. 다만 4분기에는 그래도 일회성 비용들이 좀 삭제가 되면서 한 5조 5천억 원 정도 반도체 부문에서만 좀 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크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좀 없는데 일단 디렘이라든가 랜드 쪽에서는 출하량이나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레거시 쪽 PC라든가 모바일 쪽도 판매량이 좀 부진하고 재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랜드 가격 ESSD ESSD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ESSD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탄력적인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수요 자체는 좀 받침이 돼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D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 전력이 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에이징 랜드라든가 그리고 파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이면서 굉장히 좀 나름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에는 전력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ESSD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차로 다시 좀 돌아가게 된다면 비메모리 쪽은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수요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적인 어떤 전망보다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HBM3 8단 통과 여부도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조금 진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좀 어조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통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어떤 좀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좀 확실시 돼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 와중에 HBM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고 장중에 3% 이상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지금의 가격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투자자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좀 바닥을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 나가실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반도체 주자 삼성전자 들여다봤다면 이번엔 장비 기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HPSP 재료도 있지만 리포트까지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예스티와 HPSP, 특허 갈등에서 일자는 HPSP가 이겼다라는 소식 리스크가 해결됐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내용 들여다보면 예스티가 이래요. 일정이 밀렸을 뿐 재청구하면 문제없다라면서 둘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의 급등을 반기기에는 재점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HPSP가 승소한 게 특허 무효 심판 승소한 거고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3건 정도한 각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효 심판 승소한 거는 바꿀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예스티 쪽에서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각화된 거를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3건을 다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무효 심판 승소를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영향력은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SP가 사실 상당히 기존의 점유율 자체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굳이 고객사들 TSMC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고객사들이 굳이 좀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EST의 제품을 좀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HPSP의 어떤 독점력 자체는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고압 어닐링 장비,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인데 이게 전공정 끝단에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웨이퍼 쪽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한테도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위험성을 좀 회피하려는 성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PSP는 지금 한 80% 정도의 점유율을 내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95%까지 이번 리포트에서는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HPSP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 랭킹을 통해 네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삼성전자, HPSP, 그리고 많이 검색됐던 종목 가운데 DS단석, 루미르까지였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실시간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